그리고 또 일본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인 또 뭐가 있어요? 좀 꼽아주신다면. 싸다. 싸다. 지금 주가가 싸다. 주식이. 예 그러니까 30년간 제자리 걸음하다가 인재 올라왔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30년 전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0포인트 900포인트인데 지금 우리 2500. 예 그런 거 비하면 일본은 그때 3만 엔이 지금도 3만 엔이니까. 말도 못하게 싸죠. 거기다가 두 번째. 애니약세. 옛날에는 달러에 대한 에너 환율이 100엔 80엔 여기서 움직였다면 지금 120엔 130엔까지 가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식 가격이 이게 정말 저평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순자산 가치.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인적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장의 수많은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에 거래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추격해서 맨날 영어만 들고 와서 죄송해요. PBR인데요. Price to book value ratio라고 부르는데 저 파란 선 보시면 재미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제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30년에 최고치 그랬는데 저 달러로 환산한 값은 되게 싸죠. 그러니까 바닥은 치고 오르는 것 같지만 아주 비싸지 않죠.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N을 직접 들고 사는 것도 있지만 달러든 우리 원하든 위안하든 환전해서 N을 사니까 환율을 평가한 가치가 되게 중요한데 저게 몇 배냐면 1.2배.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만 원인데 지금 12,000원에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싼 편인데다가 저게 싸진 이유가 N으로는 주가가 많이 급등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통화로 보면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점점점점 그 기업들이 장사를 잘하니까 쌓아가는 순자산 가치, 그 기업이 들고 있는 보유한 땅의 가치나 특허의 가치는 우상에 가면서 계속 올라지니까. 바로 이걸 ROE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자기 회사의 자본, 아까 이야기했던 순자산. 순자산이 만 원이다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순자산이 만 원인데 이 회사가 이번 해 얼마 벌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한 800원 벌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 엄청 높은 거죠. 지금 일본 금리가 0.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 기업들이 왜 돈 잘 버는지가 다 나오는데요. N 약세지, 금리가 역사상 최저 레벨인 0.5%에 있으니까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ROE라는 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변경을 하느냐를 보여주는데 8% 정도. 그리고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일본 대지진 때 이후에 지금 꾸준히 바닥이 올라오면서 이익이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워렌보펫이 살 만한 기업들도 넘쳐 흐르는 데다가 금리 싸지, N 약세 이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지 않냐. 이게 정말 매력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라기보다는 이게 싼데 뭐 그렇게 크게 리스크 없지 않냐. 위험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투자의 규제. 워렌보펫이 투자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OE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게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잘 벌 때 30%씩도 벌고 그런 것처럼. ROE가 30%다. 그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입니다. ROE 기억하겠습니다. ROE 기억하겠습니다.